땅굴벌레 정거장 몇 개를 정지 궤도안에 하나로 연결해놓은 형태지 놈들의 동지는 너무 깊숙이 있어 폭격으로는 파괴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지상병력으로 저기를 쓸자면 우리 쪽 기승이 너무 클걸세 보관 저 정거장이 어떻게 궤도를 유지하고 있지 동력이 살아있나? 그렇습니다 정거장에서 발산되는 엄청난 열기가 감지됩니다 저그 감염에도 불구하고 냉각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정거장의 반응로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멋지군 바로 저겁니다 장군님 각 구역에 냉각시설을 파괴하는 거죠 그럼 반응로가 과열되면서 알아서 저거를 처리해줄 겁니다 멋진 계획이군 자네 진로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참 뛰어난 참모감인데 말이야 전 지금 제 자리가 좋습니다 장군님 자 어서 가서 정거장을 쳐야겠군요 준월이 밤äg이 밤에 가벼 hangs말고 있어요 공격은 11,936 날씨에 더욱, 10,936 일정할 합니다 공격은 10,836일에 연관을 오후에олод하십시설 공격은 11,936 일정할 수 있습니다 공격은 11,936 일정할 수 있는 황금 쩌게국! Part 1,기전! 안 좋은 일인가요? 모방지원대! 계속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대장님, 모든 냉각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냉각시설 좌표를 지도로 전송하겠습니다. 지란먹을... 정거장 전체가 꿈틀거리고 있잖아. 냉각시설만 날려버리면 다 해결돼. 정거장이 불타오르면 그 위에 있던 것도 전부 죽을 거야. 간설라마 준비 완료! 무슨 일이요? 부속 건물 완성! 항로 설정! 간설라마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광물이 부족! 간설라마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전함대, 이동하라! 말씀하시오, 사령! 아니! 이번엔 못 쓸겠지! 간설라마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아, 그렇소. 배수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말씀하시오 사령관. 동정비 월급! 출발! 도망 지원 대기 중! 헤이! 깜짝이야! 무슨 일이요? 동정비 월급! 동정비 월급! 영향을 의미! 버클은 어디 있습니까? 알겠소. 말씀하시오 사령관. 출발! 오데시. 리 reactions! 지옥을 지켜보려 합니다. 제가 지옥을 지켜보려 합니다. 이제 전이도 를 찬물에 참고 있습니다. 지옥을 지켜보려 합니다. 땅에 ´팀ability 기준으로 이수하여 수백ensibleا있습니다. 속여자의 힘으로 강조하여 일병원의 연구소에 도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하네! 출동자 기원! 안 좋은 일인가요? 간설러반 준비 완료! 갑니다! 간다고요! 간설러반 준비 완료! 반응로가 달아오는다! 어서 움직여! 대장님, 이제 거기에 벗어나십시오! 고방 간설러반 준비 완료! 뭔 일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연결됐어! 에잇! 깜짝이야! 에잇! 알겠습니다! 정거장이 곧 폭발한다! 정거장이 곧 폭발한다! 좋았어! 이제 빠져나와! 말씀하시오, 사령관! 탐사 준비 완료! 탐사 준비 완료! 무슨 일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거장에선 대규모 공중 병력이 감지됩니다. 저쪽의 공중 병력이 감지됩니다. 이 공중 병력이 감지됩니다. 저쪽은! 이 공중 병력이 감지됩니다. 뭔 일 있어요? 다운! 계속하세요! 연결자신! 명령을 주십시오! 그 정거장엔 시상병력이 많습니다, 대장님. 대장님, 반살로만 준비 완료! 배스팅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스팅가스가 부족합니다. 반살로만 준비 완료! 방문이 부족합니다. 반살로만 준비 완료!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반살로만 준비 완료! 좋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구요? 명령. 다음이 경련은 추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형이 동행이 자체의 경련은 저사기간에 제 passenger Principal. 도움말고, 도움말! 경고 2층을 내려갔습니다.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인정되어 있는 공격에 시작할 때까지도 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격 무 쓰기 다라고 한가득합니다! 경고, 깜짝아 Bomb, 용터 그래 dru해서 죽었습니다. 쿠션스와 pushing 대 Germany라가力을 이끌어냈다. 목표가 부족합니다. 이번엔 못 실화했죠? 여기 재활이 필요한데! 무슨 얘기죠? 예, 알았다고요! 이 양념이 재활이 필요한지! 분명히 재활이 필요한지! 정리, 뱉났습니다! 뱉났고 남성공대 알뜰ULL 스토리 승급 대단하십시오 방망이 고갈되었습니다. 야! 빨리빨리! 시키면 해야죠! 이 정도면 되겠지. 저기요, 대체. 경고! 정체불명의 적은 생체가 간지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크기입니다. 경고! 젠장! 끝내주는구나! 놈을 처리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생길 거야. 도망 지원 내기! 여기 나와라! 여기 지원이 필요하네! 드라그래 할 적, 차 maps. 헉! 중간에 포싱한 대 Chen당의 광복음역을 시작해놓으세요. 열푸 vocabulary 열풍은 여전히지겠네요. 영역 전북 압력입니다. 곱창고릉이 시작됩니다! attach goes to the screen. 광복음역이 고갈되었습니다. 핵 차병 컨är이블로 하지만 brig질은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르크스가 많아서 연장합니다. 그녀가 나왔던 작은 그녀메에 정신을 가진 것 같다고 합니다. 우승, 휴양 인기. 영능을 포함뼈. 이번엔 못쓰 하네요. portionista에 Daha 붙였습니다 빠진 것입니다. 군빙이 말려!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출동이다. 명령을 주십시오.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준비 끝났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자, 이제 폭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냉각시설을 잘 처리했군. 출동이다. 구방지원, 계속 가세요. 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뭔일이 있어요? 수신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강력에서 물렸습니다. 으아악! 어느 날에 풀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불굴가되었습니다. 불굴가되었습니다. 수신중입니다. 반물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력이 고갈리었습니다. 구경하십시오. 업계십시오. 됐습니다. 아멘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정도면 되겠지